챕터 1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 꼬마입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직 핸드폰, 전화기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고 부모님이 여러분이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옆집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코드에서 등장하는 친구는 아주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손전등을 찾은 거죠.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적어도 여러분과 친구 모두 손전등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손전등이란 물건은 어린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몰래 책을 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손전등을 이용해서 옆집에 있는 친구랑 반짝반짝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자, 불을 깜빡하면 A, 두 번 하면 B, 세 번 하면 C고 26번을 깜빡거리면 Z가 됩니다. 이걸로 옆집에 있는 친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체계는 갖췄지만 사실 이 체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와이유 라고 하면 131번 손전등을 깜빡거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전등 커뮤니케이션이랑 같은 취지,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체계 중의 하나로써 이 책에서는 이 모스부호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챕터 2에서 모스부호는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이 챕터 1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손전등이라는 것과 그 손전등이라는 것을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서로 간에 약속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코드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 챕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것을 한국말로는 부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호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부호를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여기서는 손전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소통의 수단이 어떠한 상태일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챕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모스기오나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도 흥미롭고 우리가 알아둘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책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즉 부호라는 것은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